오비 맥주가 음주폐 예방의 달 11월을 맞아 살얼음색 맥주 전문 프랜차이즈 주점 역전 할머니 맥주와 함께 미성년 음주 예방을 위한 귀하 신분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이일 밝혔습니다. 귀하 신분 캠페인은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류 판매자가 구매자의 신분증을 더욱 철저히 확인하게 하는 오비 맥주의 건전 음주 문화 조성 활동입니다. 귀한 사람을 뜻하는 귀하 신분과 귀하의 신분을 확인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캠페인명에 재치있게 담았습니다. 오비 맥주와 역전 할머니 맥주는 전국 역전 할머니 맥주 300여 개점에서 11월 1일부터 수능일인 16일까지 귀하 신분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특히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해방감에 젖은 고3 수험생들이 음주 등 일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비 맥주는 2009년부터 매년 수능일에 맞춰 청소년 음주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전 할머니 맥주는 이미 철저한 신분증 확인을 통해 미성년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신분증 도용과 위조 등 부정 사용에 대비해 더욱 엄격하게 신분증을 검사하며 청소년 음주 예방에 적극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역전 철저한 신분증이 되어 노 kiddos에 ning을 빌리진 걸 예창의 운문을 파 постоян Voilà 민주당